퀴즈 킹왕짱은 YTN 사이언스가 제작하는 국내 최초의 중학생 대상 퀴즈 프로그램인데요. 매주 4명의 학생들이 퀴즈왕에 도전하는데 이번 주에는 서울 경수중학교 김도연 학생이 킹왕짱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그럼 여기서 김도연 학생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. 제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제가 못 맞춘 문제들 중에서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. 뭔가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감을 심어줬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. 킹왕짱이 되어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.